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작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어요. 요즘 드라마에서도 나오더라고요. 이 음악 안에 피아노 연주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작품을 만들어 보았는데 장르는 들어있지 않지만 조금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32카운트의 파워할 댄스 리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. 한 바퀴 돌고 파이브 월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16카운트 다시 12시에서 리스타트 진행하시면 돼요. 첫 번째 세션 오른발부터 워, 워, 푸워드 락스텝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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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락스텝 피벌 이브네이터 다시 오른쪽 어깨로 이브네이터 뒤로 터내서 왼발 뺑락스텝 두 번째 세션 오른발 뺑락리 커버 오른발 크로스 셔플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하시면서 힙스 웨이 왼발 크로스 셔플 한 번 스텝 사이드라 리커버 힙스 웨이 크로스 셔플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스텝 그대로 원투 풀턴인데 왼쪽 어깨로 2분의 1 턴에서 오른발 뺑스텝 다시 2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스텝 여기서 한 번 더 4분의 1 턴에서 6시를 보시면서 사이드 스텝 투게러 라스트 세션 오른발 크로스 여기서 바디 롤이 들어가요 바디 롤 호이디 볼 스텝 크로스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퀵볼 체인지 백 스텝 하시면서 앉는 포즈를 취해 주실 거예요 퀵해서 앉아 그리고 다시 스탠딩 오른발 모으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모아서 터치 잘 하세요 잘 하세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혹시 안녕하십시오 다섯